공개됐습니다. 강원도는 현 청사와 캠프페이지를 포함한 신축 부지 후보지를 이달 안에 선정한 뒤 다음 달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성과 접근성 등을 분석하는 후보지 분석 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. 이어 9월부터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공론화 작업을 진행합니다. 강원도는 이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2월 말까지 최종 부지를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. 강원도는 이런 조사 결과입니다.